당첨 우리 예술형 기백식과에 이 쌩 이 양을 망할 자식이야. 그러니까 판사를 판세, 검사를 검세, 형사를 짭세라고 하는 거야. 그러냐? 이 개세야! 이번엔 나경이냐? 작년에는 법봉으로 맞았었나? 수고했어. 이 재식이야! 이 년! 작년에는 머리채로 뜯겼죠? 말랬지! 아이고, 이거 고생이 많으십니다. 야, 쌍변. 좋은 말 할 때 찾 빼라. 쌍변? 아이 진짜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네. 이러니까 10년 동안 이 모양 이 꼴로 살지. 너 경찰 조직 내에서도 꼴통 취급받지? 넌 만에 하나를 위해 달려가는 편집 중 환자 같아. 요즘 말로 영웅충이라 그러나? 그냥 예전처럼 여태 때리고 끝내. 이런 돼도 없는 얘기로 시간 끌지 말고. 매도 사람한테 때리는 거야.